네 그럼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. 브라블둔잔! 우와! 저희 한 팀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 장군이 잘 해주셔봤다면 너무 불안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챙겨주면 밑에서 일하자라도 수월도 하지만 그 나머지 인들이 잘 지내는 거니까 이걸 뭔가 챙겨주더라고 아까나 너무 감사했고 이 장군이 오시면서 우리 탐구자령을 거의 다 이루어주셨거든요.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일부 복지관 할부기 하라고 주셨는데 이 장군은 이용하는 대로 하나 주셨어요. 여러분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!